어우 누워있는 거 대칭 아니라서 개불편하네 처음부터 뭐냐 나는 또 빨리 가서 자 뭐해 안자고 일어나 야 나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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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은 효과구만 진짜 사람 잘 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안녕하세요 내가 침대인 헤드워즈 으아 우후 뭐야 빠아 하늘 봐 침대가 날아다녀 우와 야 근데 왜 날아가 내 건 날아가다가 그냥 바로 터져 사람한테 맞아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닌데? 다시 아 됐다 됐다 오옹 아 침대를 던지는 거야? 어 너무 세게 던지면 안 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침대래 어쩔기 위 죽으면 끝난대 목숨이 오늘은 딱 한계입니다 왜냐면 우리 스스로가 침대이기 때문에 지금 스킨도 약간 아야 으아 이런 구멍이 아 침대 스킨이구나 이게 아까 덕기가 빠진 구멍이죠? 네네 이 침대 스킨이고요 아무튼 뭐 상점에서 좀 다양한 능력의 침대들을 또 판매 중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해가지고 다른 침대들을 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침대로 해요? 배두워지니까 아 그렇구나 원문인데 네 그 뭐 라더씨 아 뭐야 크래쉬 떡더씨 아 맞죠 네네네 절대 빼고 하죠 아싸 안돼 근데 5등 이 5명 있어야 1명 더 수익일 확률이 그렇게 해냈구나 내가 해냈어 아무리 봐도 내가 해낸 거 같은데 PW 홀리프로 전환 내가 해냈어 영준이는 몇 번 탈락하고 시작하는거냐 갑시다 ileven 결국 인게임에선 내가 1등을 할거지? 진짜로? 보통 1등으로 떨어지던데 그건 내가 너무 적극적은 플레이를 해서 그래 어우 시악한다 아니야 형준이 발에 기름칠 했잖아 맨날 그니까 맨날 떨어지잖아 어 뭐야? 와 침대 개많아 으아악! 준비 시켜줘! 맥컴! 아싸 한 명 끝 난 언제 보내줘 쟤네가 먼저 봐요 이득 봐요 이득 쏘는 거 없구나 이거 근데 아직 아이템이 안 나와 일단 뭐 목숨 하나라는 거잖아 오 왔다 오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나 침대 이제 봐야지 시작합니다 우와 신기한 거 많다잉 진짜 응 근데 자원이 너무 쥐꼬리만큼 나와서 좀 그니까 이거 언제 넘어가 이거? 아니 블럭이 너무 비싸요 아니 먹을 것도 사야돼 이거 뭐야 어? 누가 나한테 벌써 던졌어 아니 벌써 던지는 거 뭐야 아! 어떠냐 잡들? 어허 덕게? 던 Kä현 던₽야 지지고 싶구나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윤희 사서 가야 돼? 그러니까 나 지금 윤희 하나 쌓고 있어 지금 님남돼? 나 모르겠다 그래도 가운데도 일단 가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防 기효야 소현아 그저 잘하는데 actually 게렸어? 아니 이거 던אני 위험한데 나 잔했네 그냥 윤희 싹보다가 죽을 거 같은데 아무래도 맞아 이거 유리 터질수도 있어 떨어지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네 안 되겠다 이거 덕계야, 뒤졌다 넌 아, 저 자식이 야, 이 자식아! 이거, 이거 다 맞아라! 오케이, 덕계 한 대 덕계야, 넌 뒤졌다 이거 왜 재밌냐? 덕계야, 덕계야 저희 잠깐 휴전하시죠, 누님 이제 나가긴 하죠, 일단? 인간적으로? 몰라, 일단 모르겠고 나는 덕계랑 다이다이, 틸틸까 니네끼리는 알아서 싸워, 알았지? 아이, 누님, 저희 덕계랑 이미 끝났어, 관계가 저희 관계가 왜 그렇게 쉽게 끝날 관계예요? 네가 처음에 면상에 침대를 막 날렸잖아요 야, 이거 하면 되겠다 여러분, 꿀팁, 꿀팁 뭔데? 뭔데 뭔데? 쟤 뭐예요? 어른끼리 이렇게 생겨요 야, 그거 좋다! 근데 그거 금방 깨진대요 아, 깨져? 이러고 중앙으로 그냥 째면 되지 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 이러고 괜찮은데? 이거 좋다, 이거 이거 해야겠는데? 헐! 와, 대박! 저게, 저렇게 가야되나? 근데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는데, 저러면? 돌아가면 유리 사서 가야지, 이롱 우와! 덕계야, 안녕? 싸우지 말까, 우리? 아, 그래, 싸우지 말자, 우리 사이좋게 해 이거 뭐야? 신기하다 에메란드 있어? 에메란드 없는데 구해보자, 거기서 우리 에메란드에서 룰렛을 구했어, 일단은 허접판에 대해 좀 죽일까? 그래, 그래 보자고 바로 그, 저도 같이 가서 같이 해도 될까요? 그래, 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거 해볼게 클럽다 저주의 룰렛 돌리기 짠! 저주의 룰렛? 저주의 룰렛? 이거 뭐야? 니가 다섯 칸 줄어들어버려라!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잠시만 야, 쟤 죽이고 시작하자 도망갈게요 야, 넌 뒤졌다, 야 아,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쟤 죽이고 시작한다 야, 근데 거기 어떻게 갔어? 야, 얘들아 어깨야! 너! 너 이런 잘했어 얘들아 잘했다 얘들아 잘했다 얘들아 잘했다 아니, 돌린 사람을 룰렛에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시 1박 탈락은 평준이네 이런 억울할 때가 뭐야, 이거? 내가 3분 뒤에 살았는데 그 3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야, 지나가다가 그거 죽는 거 아니냐? 그럼 꿀잼 이건 거 꿀잼 각은 또 못 놓치니까 그냥 여러 개를 사서 가야겠다, 이거 미리 좀 사놓긴 해야겠다, 이거? 죽어 이 자식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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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야, 미친! 아니, 쟤 왜 투명이야? 투명이야? 중앙 상점에 아주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 아니, 쟤 투명이야, 미친! 아, 개무서운데? 야, 쟤 잠 떨림 어? 야, 야! 야, 야! 덕해가 저의 아이템과 수연의 아이템을 먹은 괴물이 됐어요 야, 덕해 왜 저래? 미친 거 덕해 오늘 다 죽여버린다 야, 이거 몇 컨 해야 될 거 같은데 야, 오늘! 오늘 한 번 8분 컨 내보자, 잠재TV 야, 그래, 그래! 야, 해보자! 넌 뒤졌다 야, 진짜 해봐 야, 영원아 나 진짜 너 응원할게 야, 너가 다 죽여 1등 하는 거 아니야? 덕해 눈치 보지 말고 해, 그냥 어디 있어? 하아아아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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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라다야 도망가! 어? 난 괜찮은데? 야! 덕해 보인다 이제 넌 뒤졌어 야! 창! 오, 왜 이렇게 잘해? 잘 맞춰? 창! 잘해줘! 어떡해요 다 죽게 템 템 빨리 그럼 버려 버려놔 야, 내 놓고 사라지거라!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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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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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 놓고 사라지거라 어,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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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혜절! 덕해 2위지 대박 덕해야 덕해야, 뭐하니 죄송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데 우와, 한솔이 간다 한솔이 간다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아니, 근데 삼진창 내고등 팀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거 뭐, 뭐하니야? 나, 삼진창 8개야 이 자식아 8개라고? 아니, 똑똑하군 PVP 신인가 그냥? 와봐 와봐, 와봐 이 자식 형님, 이분에 있는 다채로운 침대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 삼진창 본 PVP인데요 어쩔 팁이다 침대 열심히 만들어줬을 텐데, 우리 침대 엄청 많을 텐데 사실 가장 효율적인 전투는 죽빵이긴 해 어? 이 소리는 봉구 운다 어?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어? 봉구님 우는 소린데? 발 빠냐고 아이 뭐야 왜 이렇게 잘 도망간다 잘 피하는데 어, 우리 실패를 한 번도 안 하는데 이게 배드워즈는 도망가는 애가 좀 불리해 왜 안 나와 봐봐 도망가는 게 불리하다니까 다음판 하죠 오늘 왜 안 나와 네, 여러분 이렇게 오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은 침대 배드워즈 해봤는데요 괜찮아, 나는 덮개 죽여서 만족군 이게 다채로운 침대를 같이 플레이하니까 너무 재밌었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야, 다음판 가자 오케이, 다음판 그래, 다음판 해보자 이거 재밌네 이제 전략을 알았어 분탕 덮개에다 보내고 이거 담뜰 중앙에 못 오게 계속 침대 견제, 겐세이 날린 다음에 진짜 우리 고급적인 말 잘 쓴다 겐세이 겐세이 야, 해? 오! 시작! 스폰템템! 오케이, 여섯 개 있네 덮개 쪽에 유도탄이나 좀 날려야겠다 시작하자마자? 덮개야, 유도탄 먹어라! 자, 여기에 짜 덮개 그냥 중앙부터 가는데? 미쳤다, 얘 중앙에 템이 좋은 게 있어 그래? 오케이, 나 이거 하고 간다 아, 근데 이거 어려워, 이거 이거 침착하게 써야 되거든? 웅크려야 돼가지고 아니, 그리고 한 칸 위에부터 만들어진다니까, 이게? 신기해 맞아, 그거 하나 부숴야 돼, 그럼 앞에 가자, 바로 가자, 가운데서 중앙에 와 다들 미쳐가지고 덮개다, 도망가! 덮개다, 도망가! 뭐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저거? 덮개 왔어? 아 뭐야, 충전 나침반 쓰는 덮개다 나쁜 덮개다 나쁜 덮개다 나쁜 덮개다 나쁜 덮개다 나쁜 덮개다 가진 거 다 안 해놔 가진 거 다 안 해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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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거 다 안 해놔 도망가 내려와 가 나이스 덮개야 너무 다 됐다 안 돼 정용중과 황소영만큼은 젖어버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왜, 내가 뭐 했는데, 너한테 또 너한테는 죽을 순 없지, 이 녀석 내가 저절로 한 번 돌려볼까? 어흥 또 누나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아 근데 안 돼 부족해 부족해 몇 갠데? 다섯 개 다 같이 모아가지고 서로 나눠주기 해보자 아 그럴까? 오케이 누가 여기 이렇게 오려고 지금 이거 쏘는 거야? 저 열심히 가고 있어요 잠자리 중에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한 번 보고 싶어 구경하고 싶어 구경 구경 좀 하자 이 사람아! 아악! 이상하나 구경 좀 하자 진짜 아니 찍먹은 했잖아 어 구경했네 누나 앞에 아이템 부족해 상점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구나 가운데 가볼까? 누나 앞에 초록색 가득 덩어리가 걸어 다닙니다 아악! 이제 불 맞췄다! 도망가 이제 어? 아 뭐야 단소리는 뭐하나 와봐 에? 야 근데 에메랄드가 너무 없다 에메랄드가 너무 안 나온다 어 다이야 에메랄드 다이야 야 그냥 우리 한 명 피 맞고 시작할까? 으흠흠 아 좋은 생각이에요 룰렛 고고 룰렛 고고 히히히히히 히히히 히히 에메랄드 좀 모을 뿐 쟤 왜 내 집 가 히히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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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왜 내 집 가지? 엘피씨 터뜨리려고? 어? 엘피씨 왜 터뜨려 내 건데 그거 철... 까꿍 어 뭐야 얘! 깜짝이야 너... 도깨아 너 살아있는 거야? 아니 너 누리려고 아 그래? 에메랄드 어디 있어? 어? 에메랄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쪽이 없냐? 에메랄드 안 나오는 디레 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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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어볼게 아 이거 근데 왜 내가 걸릴 거 같냐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 저주해 아 저 침 갑니다 저 침 누나 걸려라 너 igo 아san 아니 이런게 있어? 언니 정경준 또라이인가 봐 진짜 저 새일이다 신난다 야 형준아 큰일났는데 큰일 난건 누나랑 한솔이야 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솔이는 큰일 날 일이 없는데 누나 조심해 왜? 남 rookandra 뭔가 쟤 뭐해? 야 안 되겠다 이거 저주 또 모어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쟤 다 신난다 나 이거 저주 그냥 계속 부어서 형준이 걸릴 때까지 해야겠네. 근데 저주 두 번 걸리면 아예 죽나? 그러게. 근데 아예. 어? 뭐가? 야 뭐가 날라오는데? 약간 귀띠몰 해주자면 형준이잖아 시전압. 그냥 정영준 하고 있어 지금. 정영준이 정영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위험한 뒤. 어 저거 유도 아니라서 저는 괜찮아요. 아 지금 폭발이 왜 잘 안되냐. 아 진짜 아픈데? 야! 세긴 하네. 아 다시 가야겠다. 다 썼다. 다 썼다. 다 썼다. 그냥 저짓하러 오는 거야? 응 다 썼다. 나도 가야지 젊은? 딱 봐 저기겠지? 재밌겠다. 나 어디 있어? 여기. 나 뭐해? 변신식이다. 형. 저기 있다. 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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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 상점 한번 봐봐. 어 누나 저기 봐. 어? 아래로 뻗친 얼음 덩어리 봐봐. 형준이 그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야. 아 잠깐만 야 라나야 잠깐만. 나 얘꺼 템 좀 구경하고. 그래. 아니 잠깐만 야 이거. 누나 상점을 한번 보라니까? 각종 승리가 가능했네. 근데 왜. 아 야 야. 같이 봐봐 같이. 같이 봐봐. 아니 왜. 뭐 있어? 아니 뭐야 미친.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 절로 바뀌었어 누나. 할인 이벤트 안 왔네. 이거 뭐지? 어? 극한 세일. 너 진짜. 아 싹 세일이다. 야 이거 어떻게 바꾼 거야. 시프트 누르고 우클릭하면 돼. 와 신기하다. 아 이거 어떻게 알았대 얘네? 아니 시프트 우클릭해봐. 시프트 우클릭? 응. 아 네 도망가. 아 누나 1대1 해 누나 깔끔하게. 그래. 1대1 어차피 할 건데 잠깐만 중앙가서 하자 그러면. 아 근데 솔직히 1대1 재미없는데 한 명만 더 살아나봐. 오케이 부활 준비. 그냥 다 살아나면 안 돼 그냥? 난 저주 하나 걸고 시작할게 라자야. 어 나 저주 안 걸려면 나 중. 어 내가 유리할 거야? 뿅. 어 도끼가 살아나서 도끼까지? 도끼까지 걸린다. 도끼 걸려라. 예에에에에에. 어 늘어나는데? 도끼가 늘어났네? 야미. 아 최대 체력 먹고 도망칠 생각이었는데 까비. 그럼 템 사와요? 이거 이제 쪽이 좋은 데가 있다는데. 나 거기 가보고 싶은데. 쪽이 좋은데요? 일단 둘의 승리를 다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일단 망령이긴 해. 맞아 우리 망령이니까 우리 옆에서 구경하자. 오케이 건배. 그래. 승부욕은 안 좋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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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너무 많은데? 어우 저기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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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쎄다. 으어 쎄다. 으어. 으어. 너 몇 개 가져왔냐 이번에? 나 개맞지 누나. 아까 내 전략이구만 이거. 아까 누나 전략 배꼈지. 강력하구만. 근데 그게 은근 빨리 달아서 생각보다 별로더라고. 어 그러네. 그냥 때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조심. 야 하늘에서 이벤트 떨어진다.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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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늘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하늘을 왜 조심해야 되는데. 으어. 가끔 폭탄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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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강하다. 으어. 도망가. 아니 몇 개야 쟤 삼진창 미쳤나 그냥. 아까 저것만 잡지롱. 삼진창에 몇 개야. 삼진창을 알뜰하게 모았구만. 그 동안. 유도. 유도. 근데 한솔이 별로 유효한 타격도 없잖아. 야 그거 어디가냐. 살려드림. 유도. 근데 이거 별로 안 아파. 근데 이거 안 아파? 어. 이거 별로 안 아파. 두 칸 달고 마라. 이러면 그냥 기분만 나빠 그거. 소용이 없잖아. 에잇?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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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평타 평타. 근데 이게 삼진창이 더 세. 검보다. 아니 검 왜 파는데요 가운데서. 하지만 내구도가 많잖아요. 검은. 아니 삼진창 안 깨져 저거. 아 그건 발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안 깨진다니까. 이거 잘못 만들었어 내가 봤을 때. 진정 어? 여러분 룰렛으로 다이다이? 그리고 계속 사죠 이거? 어 룰렛으로 다이다이 한 판? 야 룰렛으로 그거 하자 이런 게 재밌는 거야 룰렛? 누가 죽나? 누가 계속 죽나? 야 먼저 죽는 사람 우승하자 근데 이거 룰렛으로 안 죽던데? 커피인 사람 그냥 죽게 그러면? 그러면 하나씩 돌아가면서 사자 내가 돈 줄게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올라가는 것도 있어서 절대 안 죽을 거 같은 거 아니 근데 그러면은 한 명 딱 죽으면 그 사람이 우린 저녁 다 사줄게 그래 그러자 고고 고고 한 명이 저녁 다 사주기 자 던지겠습니다 고고 한 번만 죽으면 돼 제발 잘 나개 다 띠 따 띠 따 띠 따 띠 따 띠 따 띠 따 띠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뻗어! 베로네에 참전했어. 야 이거 몰라 이제 진짜? 어? 어디까지 가? 덕개 이번 한 번 남아도 했는데 진짜? 아 제발! 제발 남아와! 남아와! 막내가 사주는 밥 좀 무보자! 맛있겠다! 가자! 진짜 맛있겠는걸? 맛있겠다! 요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나 진짜 치킨 먹고 싶어! 오! 나 열 칸! 나 열 칸! 아니 누나는 뭔데 아무것도 안 걸려? 나는! 근데 덕개가 이제 갈 때가 내꺼다! 오! 수현이! 이게 확률 되게 궁금하네? 이게 되게 공정하지만 이제 덕개가 꺼져라! 아... 수현아 깨깃빠빠 해봐 진짜! 수현아 적당히 깨깃빠빠 해야지! 넌 가방팀 없으니까 그냥 관전하든가 아웃! 오케이 나 관전으로 갈게요! 진심야 requis 러넝기 에 Five 어! 라돈 비삿! 디논 비삿 ^^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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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나에게 이러지 말아주세요! 신은 계셨습니다! 아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거 그거네! 아까 잠뜰이 도끼한테 10만원 줬잖아! 아 맞다! 그거 때문에 걸렸네! 그걸로 밥 먹어야겠다 우리! 그러네 오늘 돌려돌려 잠뜰 돌림판에서 덕계가 10만원을 얻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저희에게 모두 나눠주시겠다 덕계는 정말 야 진짜 나눔 왕이네 감동입니다 감동! 당근마켓 온도 올려줘야겠다 덕계야 고맙다 나는 오늘 진짜 치킨이 땡기는 날이거든 나도 한 2만원 정도 짜리로 먹을게 공평하게 나도 2만원 보내줘 5명이니까 2만원씩 먹으면 되겠다 덕계 5일치 식사와 증발 아 내 5일치 식사! 누가 죽나요? 여기서 죽는 한 사람은 덕계가 안 사주기로! 저기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멈추고 마지막으로 늘든 줄든 걸리는 사람 덕계가 안 사주는거야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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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수가 없는게 공유이 겁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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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한소리가 안먹는거야? 지금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인정하시죠? 어 근데 재미없게 아 근데 덕계도 참여해야 돼 어 난 재밌는데 덕계 걸리면 덕계 그냥 아 덕계 걸리면 그냥 다 사주기? 그래 한 명 탈퇴권 응 그래 아니 오히려 여기서 덕계가 걸리면 그냥 무효 할까 어때? 그냥 덕계 걸리면 무효 시켜주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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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시켜줄게 그래 어 진짜로 진짜로? 덕계야 신을 한 번 더 믿어봐 늘리거나 줄거나 진짜 여기서 걸렸다? 그러면은 신은 있다 갈게요 잘 던질게요 아니요 몰빵빵 할래 우리? 어? 몰빵빵 할래? 몰빵빵 아 그냥 해 빨리 그냥 해 그냥 해 아 그냥 해 좀 몰빵빵? 몰빵빵 어때? 야 몰빵빵 같은 소리 하지마 덕계가 걸리면 덕계 제외 나머지 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제외 덕계가 안 사줍니다 자 운명의 주사위 제발 멀리 던졌다 아 떨어지는 거 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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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덕계가 시작인데?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럼 보통 덕계가 아닐텐데 뭔가 왜 나 걸릴 것 같네 이거 잘 써라 멍청이들 이럴 것 같다니 봐 노잼이니까 여기 컷 편집하자 시는 있다 이걸 사네 편집자는 있다 아니 오히려 여기서 덕계가 걸리면은 그냥 무효 할까 어때? 그냥 덕계 걸리면 무효 시켜주자 안 돼 시는 최악의 순간에 덕계를 살려줬다 나는 밖에서 양고기나 먹어야지 내 돈을 먹어야지 덕계야 축하한다 덕계야 축하한다 진짜 오지게 걸려갖고 오지게 죽고 다니네 진짜 근데 덕계 진짜 많이 걸린다 쟤 얘 왜 또 걸리냐? 그니까 또 걸리냐 어떻게 보면 재밌었다 내능이 신이네 그냥 야 근데 밥은 다음에 먹는 걸로 덕계 왔다 레디 고 어? 천국으로 가는 길인가요? 네 맞아요 바라보라 천국이 왜 아래로 가지? 천국 가는 길인가요? 아니 몰라 천국이 타